정규재 주필이 방송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0일 무려 3시간 동안 실시간 방송으로 정규재, 최대현, 정함철 이렇게 3인이 조를 이루어서 실시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정규재 주필의 입장은 세 가지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없고 다만 관리 부실 문제만 있을 뿐이고 조장노는 몇몇 애들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이 무려 1천 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어떤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1천 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 볼 수가 없고 즉 시간순으로 보면서 중요 내용만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1천 명 전부의 댓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대개 실시간 방송이고 자기 방송을 내보낼 때는 많은 분들이 우호적인 시각을 표현합니다마는 댓글을 남겨신 분들은 대부분 비난이나 아니면 대단히 아주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반론도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이 없으면 모든 보존신청을 용인해서 까면 될 텐데 왜 안 그럴까요? 함영일 씨 이야기입니다. 조작 의혹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100%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검표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냥 까봐라는 거죠. 투표안만 까는 것이 아니고 qr코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숨긴 것 없이 그걸 하라는 것이죠.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대중들의 반발이 심한데 정주필이 나서서 그렇게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규재 씨, 함선생, 당신들 이제 사라져 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모든 걸 부정하면 안 되죠. 이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입니까? 양현석 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론자들을 입을 다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욕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양현석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신님, 미배인 교수도 부정하시네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걸로 공격하네요. 그러면 정규재 주필이 세계적 석학이네요. 또 한 분은 유노님입니다. 미배인 교수는 비전문가였네. 그럼 누가 전문가요? 믿고 싶은 걸 진짜라고 하는 게 정령 대표님이란가요? 미배인 교수가 이 포렌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엑셀 분석에 가서 통계적 분포도만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굳이 미배인 교수의 연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H라피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오해가 풀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일부는 정해진 결론 외에 억지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기와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분류기의 고성능 등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누군가 재반박을 할 때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하는 용기는 있는지 기다려봅시다. 점, 입, 가, 경, 연, 청, 청, 연입니다. 수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검증해보자는 겁니다. 의혹에 대한 검증은 민주국가의 정부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신들은 지금 검증 자체,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의경 학위 논문 위조건데도 정주필은 논문 위조는 우연적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셨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위원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학위 그 자체가 조작을 했으면 위조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고의 논리성, 분별력, 일관성, 정주필의 주장 논조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신리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좌표를 설정하는 자영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불쾌했죠. 이분 말씀이 좀 설득력이 있네요. 검증해보자는 거죠. 검증.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송에서 아마 검증 그 자체를 그러니까 조작 논자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검증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청연님이 받아들이신 거네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논리성, 분별력, 일관성, 분석력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홉 번째 도덕정의님입니다. 사전 투표를 해당 재검표 요청 지역에서 재검표를 해보면 될 거를 왜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지 모르겠군요.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조작이 됐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정될 때만이 100% 확인이 되는 거니까. 재검표를 하고 qr코드와 관련된 것도 다 까자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대수장에서 6월 초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했지만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찔린다는 이야기죠. qr코드 까라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을 다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조작 논자가 잘못됐다고 나무라고 애들 장난질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잘났냐 이 이야기 사람이. 다 고만고만한데.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공부 양이 깊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란 것이 대양에 떠 있는 이력편주 작은 그냥 나무 잎하고 같은 거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을 했는지 문제도 내가 아는 것만 갖고 부정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정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 가지고 절대 부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면이 많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익이 나오네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것도 100% 보장 확신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냥 의심 가면 풀면 되고 확실히 밝히면 됩니다. 편앤마이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하면 되지. 검찰도 아니고 선관이도 아닌데 어떻게 결론을 지으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댓글을 열심히 읽으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공박사 댓글을 읽어주자 이렇게 하지만 댓글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집단지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이야기죠. 열한 번째 rjsghwh입니다. 새치해 정주필을 그만합시다.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주장하네요. 열두 번째 팍호준님 정말 뭐하는 겁니까? 열세 번째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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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 출신들은 답답해 이해를 못하겠네요. 노력 부족이지 뭐. 어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열네 번째 인세로 재진님입니다. 왜 답이 없는지 정말 몰라서 떠듭니까? 정말 괴뱃만 늘어놓는군요. 열다섯 번째 박멍청한 종진은이님. 왜 의심하지 않는지요.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반대하는지 몇 퍼센트 찬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3시간 방송을 지켜보면서 반론을 댓글로 정식으로 남겼네요. 그 반론만 잘 정리해봐도 뭐가 문제인지 뭘 고쳐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오랫동안 파헤쳐온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방송을 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파헤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래해온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100%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작론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정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 부정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장난질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검표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론을 반대하는 그런 농객들이 오히려 낯서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에 빠른 시간 내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하고 그 재검표도 그냥 단순히 표만 까는 게 아니고 QR코드로부터 변호사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났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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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